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필기 감옥에 대한 합격전략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는 2020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018년도, 2019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스자격증의 종류 및 전망에서 보면 첫째로 가스자격증의 종류는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감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기사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가스기능사라고 하는 감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수험생이 응시하고 있는 감옥이 뭔가 하면 가스산업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스산업기사.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응시하고 있는 감옥이 가스기능장이라고 하는 감옥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대기업체에서 직원들, 그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스기능장을 응시를 하고 있다. 물론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의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가스기능장을 칠 수가 있고 기술사를 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망입니다. 전망. 가스가 우리가 가스 자격증이 어떻게 우리가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고 또는 우리가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법적으로 선임해야 할 자격증이다.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 그와 같은 방법에서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할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스 기술자를, 가스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학과스 특정 제조시설, 일반 제조시설, 그 다음에 또 충전시설, 그 다음에 냉동 제조시설, 저장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또는 용기 제조시설 등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스 배관을 실제로 시공 또는 조립, 이와 같은 현장 업무에서 아무나 가스 배관을 만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스 자격증 소지자가 가스 배관을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연료가 무슨 가스가 되겠습니까? 수소가스가 되겠죠. 그렇죠? 수소가스, 그 다음에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많은 자동차로 본다면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인기가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스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 수소가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청정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에너지는 수소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기술자가 이 수소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취급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운반시킬 수 있는 용기 제조, 그와 같은 감옥에서 여러분들께서 연구가 상당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업체에서 이와 같은 수소가스의 소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이산화탄소하고 냉동기 냉매는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그와 같은 가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지수, 지구가 온난화되는 주범이 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이 냉동기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프리온과 같은 기체는 우리가 오존청을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스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라든지 가스 기술자들이 이와 같은 냉동기 냉매가 우리가 오존청을 파괴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냉동기 냉매로 사용이 되는 이와 같은 가스를 지금 현재의 가스가 아니라 아주 청정에너지의 가스로 우리가 바꾸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수요를 높여줘야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가스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가 5과목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체역학,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각각 2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되는 난이도는 기사가 어렵고 산업기사는 기사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사에서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사 같은 경우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간다. 우리가 3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죠?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혼돈되는 그와 같은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생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았다. 이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 시험때마다 출제되는 항목이 25%에서 30%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문제가 15%에서 20% 이것은 매 시험때마다 출제되는 이 항목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계산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0%에서 15% 나왔는데 약 5%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상식적인 내용이 5에서 10% 이것도 크게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과거에서는 40%에서 50%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30%에서 40%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문제 자체가 최근에 어려워졌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우락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필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하고 화학식의 구성, 원소 주기율표를 보아야 우리가 화학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원소 주기율표는 1조개서부터 시작을 해서 0조 원소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1조에서 7조, 그 다음에 따로 0조 원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0조 원소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원소들을 하고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을 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조하고 7조 원소에서 우리가 화학식이 구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을 이야기할 때는 H2O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AL2O3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화학식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원소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화학식은 우리가 옳게 되어 있는 화학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학 반응식을 작성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 연소를 하게 되면 산소하고 만나서 CO2하고 H2O가 발생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기체하고 질소라고 하는 기체를 우리가 한 용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생성물과의 관계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몰수를 맞추는 그와 같은 것들은 연립방정식으로 여러분들께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연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는데요. 이 기초연력학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모든 자격증 과목에서 상당한 이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력학에서 다루을 수 있는 것들이 온도라든지 압력, 밀도, 비중, 비중량, 그죠? 그 다음에 비열, 그 다음에 현열과 잠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초연력학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비중량이 뭔가, 밀도가 뭔가 그 상관관계, 그죠? 밀도를 비중량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비중량을 밀도로 어떻게 바꾸는가 킬로그램 폴스, 킬로그램 메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고압가스입니다. 그죠? 고압가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초연력학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시켜주셔야 우리가 단위 변환하는 관점에서 쉽게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락 특별학습 비법이 되겠습니다. 가스의 종류별 중요 내용 암기법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가스의 종류는 우리가 성질에 따라서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압축 가스, 액화 가스, 용액 가스, 그 다음에 독성 유무에 따라서 독성 가스, 비독성 가스,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스 종류별에 따라서 그 종류가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쉽게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공식 중에서 단위의 중요성 단위의 중요성, 기술 자격증 중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 단위를, 단위와 단위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전기 또는 가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 중에 주어져 있는 단위, 여러분들께서 혼돈하기 쉬운 그와 같은 단위들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율이 관연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옥별 목표 접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점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50점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감옥은 2차 실기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만 여러분들께서 통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40점 이상 맞추어야 통과가 되겠죠. 40점 미만으로 나오면 점수가 40점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 전체 감옥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하더라도 그 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체역학은 50점을 목표로 하고 가스 설비 70점, 연소공학 60점, 개척기기 60점, 안전관리 70점 이 점수를 보고 우리가 2차에서 출제 빈도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스 설비하고 안전관리에서 2차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노력은 최소로 하고 자격증은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을 손에 거머쥘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에 대한 자격증은 배우락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